오늘의 먹방은 뭐죠? 오늘의 먹방은 라면 10봉지 계란 5개 파김치 맛있게 먹겠습니다 10봉 다 넣었습니다 이 친구 라면도 허브슬리트를 넣어요 허브슬리트 허브슬리트 왜 넣어? 후추 후추 괜찮? 너 후추가 뭔지 몰라? 후추가 이거야 후추에서 매운 향을 넣은게 이거야 근데 허브슬리트가 후추랑 똑같아 그냥 좀 더 짜게 만드는거야 아니 무슨 논리야 라던스프가 후추랑 똑같고 바로 후추는 허브슬리트랑 똑같다 그래 난 더 짜게 먹을 뿐이야 이거 보다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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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골 탈골 자 5초에다가 먹자 5 4 3 2 1 0 땡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쌉 됐어 쌉 찌렸다 쌉 찌렸다 우와 야 진짜 맛있게 나온다 근데 그래? 미쳤다리 야 불기 전에 먹자 물 좀 줄여라 일단 불 줄였어 와 개많있어 보이는데 와 솔직히 이 정도면 일반인 몇 명이서 먹냐 한 다섯 명 먹냐 다섯 명이야 다섯 명 먹지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겠다 근데 레알 찐템 응 근데 진짜 아무리 극자뽕빵 이거 먹고 맛있는 거 줘도 라면보다 맛있는 게 없어 진짜 맛있어 야 미쳤냐? 야 아신 거? 역대급이야 와 진짜 호부술이랑 호부술 넣으니까 너무 맛있어 이렇게 좀 쌈인정? 이렇게 좀 쌈인정? 아 그리고 안 섞어서 그래 밑에 걸 먹어 밑에 거 와 근데 호부술 주말 거의 안 나오는데 영상 올라가는 날 라면 판매량 올라가겠다 응 인정따리 인정따? 콩수 딸 콩수 딸 먹방 유튜버들이 악플 제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 먼저 가? 뭐 해? 젓가락질 그럼 나는 나도 그래 쌈용 먹겠는데? 너무 맛있어 여러분들 와 개맛있다 미쳤다 야 계란 봐 계란 봐 이거 봐 아 고추 넣었어야 되는데 고추 넣었어야 되는데 고추 넣었어야 되는데 계란 봐 계란 봐 계란 봐 진짜 뭔지 알지 이 맛 여러분들 뭔지 알죠 와 너무 맛있는데 미쳤는데 아 이상하다 분명히 많이 먹었는데 말이야 하나도 안 줄었는데 너 배불러? 아니 양이 많아 나 진짜 아직 아무렇지도 않아 진짜로 나 쌉간 다 쌉간 탄수화물 탄수화물 조합이 개싹인거 알죠 탄탄 조합 탄탄 탄탄대로야 완전히 완전히 탄탄대로 탄탄 야 근데 너무 맛있다 미쳤는데 노른자랑 섞었어요 반숙 너 반숙 좋아해? 반숙 좋아해? 반숙 반숙이 더 맛있지? 반숙이 질리죠 근데 반숙은 진짜 잘해야 돼 약간 애매하게 덜 익으면 비린내가 맞아 근데 지금 잘 돼있어 진짜 잘 돼있어 지금 딱 반숙이야? 응 쩔어 라면으보기로 했어요 라면 먹어야겠어 제가 피디들 지금 밥 먹으러가고 있거든요 라면먹으러 간다는데요? 하이 저기 소현님 이 다소현님 저기 저기 현아님은 어짜피 스튜디오 안하니까 아 저쪽 오면 되시는데 근데 너무 맛있어 진짜 미칠 것 같아 라임 먹는다고? 오늘 다 라면 먹는 것 같아 아니 이거 여기서 끓이면 되겠네 이걸로 아 뜨거 어 미안 미안 와 어떻게 불어도 맛있냐 아 진짜 맛있어 나도 몇천 쉬어도 되냐? 콧물이 이 ㅅㄴ 야 너 콧물이랑 같이 먹고 있어 미친 녀기야 콧물이랑 같이 먹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 노른자야 노른자가 원래 좀 그래 아 막말로 노른자 튄 줄 알았네 코에 아 나 개귀엽네 진짜 다 좋거든? 너무 뜨거워 그니까 내가 진짜 뜨거운 걸 못 먹는데 그니까 좀 이거를 건져놓고 식힌 다음에 먹어야겠어 아 이거 보세요 지금 좀 불었거든요? 불어도 맛있어요 싹 건져서 라면과 아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그리고 라면 넣을 때 계란을 넣잖아요 계란 완전히 익힐 때까지 라면 끓이면 라면이 불어 어차피 뜨거워서 계란이 알아서 끓거든 알아서 익거든 아 좀 밥만 익어도 끓어도 돼 밥만 익고 라면 너무 먹다가 계란 먹을 점 다 익는다 응 응 프로 라면 먹으면 프로 라면 먹으네요 프로 라면 먹으네요 이거 항상 같이 준비해주는 우리 승용피끼가 없으니 서전하네 승다리? 응 응 우와 너무 뜨거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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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너무 맛있네 미쳤는데? 라면이 왜 이렇게 맛있을까? 야 나 지금 입에 혹시 콩물 같이 들어가있냐? 느껴져? 아 자꾸 노른자가 느껴져 와 근데 향이 많기만큼 들어서 이게 내가 불어서 조금 똑같이 돼있어 아까 처음이랑 향이 먹어도 먹어도 뿌르니까 늘어나? 아 진짜 덥고 뜨겁고 많다 우리 이사가면 스튜디오를 따로 만들거야 그게 낫지? 응 거기다 에어컨 그냥 따로 틀어놓고 그 위에 펜치프라산 방에 안 바뀌었다 응 야 계란 건너 먹어 배 안 불러요? 안 불러 잘 드시네요 와 죽인다 제대로 보여줘 제대로 보여줘 와 와 와 됐어 됐어 와 와 제대로 반식이다 와 먹은 만큼 염분이 빠지고 있어 진짜로 땀 너무 많이 나 살 빠질 것 같아 먹다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전 퇴치 purposely 오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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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거기 수리 셰 Commva 여기 휴지 좀 주세요 와 와 š계산 와 너무 쫓다 이걸 먹어야지 이걸 많이 먹어야 돼 이렇게 분명히 많이 먹었는데 이상하다 먹기 전에 사람들 한 젓갈씩 줄까? 김피디! 컴온! 기다렸다 양표 왜냐면 쓰레기에서 김피디가 졸 시간이거든요 안 졸고 있었다는 거는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젓가락 가져오세요 김피디 미안해 나 물 한 잔만 떠줄래? 김피디 원래 링피디가 슬슬 낮잠 타임이시라고 슬슬 그런 타임이 있는데 안 졸고 있네요 회사에서 낮잠을 주무신다고요? 그럼요 링피디가 뭐가 돼요? 어제는 저녁잠 주무시고 계시던데? 낮잠 타임이랑 2번 남친이랑 통화 타임 가지셨고 오후에 3번 남친이랑 통화 타임 가지시겠어요? 앞접시, 앞접시, 앞접시 앞접시, 앞접시 저기 좀 덜어드릴 테니까 앞접시 큰 거 가져오세요 뿌리기 전에 일단 좀 드세요 진짜 특별한 거 필요 없어요 라면 먹방 선에서 다 정리 가능합니다 웬만한 음식 때문에 오늘은 보인다 응 다 보여 뭐가 보여요? 있어요 있어요 네 젓가락 젓가락 좀 덜어드리려고 좀 덜어드리려고 닦을까? 닦을까? 언니 오늘은 예쁜 쪽 좀 덜하시네요 하도 뭐라고 해가지고 해줄까요 한번? 네 아람에 소원합니다 커텐, 커텐 손보기 시작했다 커텐 손보기 시작했다 아아 아아 그나마 싫어 윤지 약간 도깨비 닮았지 아세요? 도깨비? 개 맛있어 우와 맛있겠다 후추랑 허브슬도 오지게 넣는 거거든요 아 이거 해줘요 그치 꼬마 도깨비 같지 않아요? 윤지씨? 네 귀여운 꼬마 도깨비 네 근데 이제 아 소원하지 않아요 진짜 오빠 도깨비는 아까 콧물이랑 같이 먹더니 맛있죠 너무 맛있죠? 우리 꼬마 도깨비는 머리카락이랑 같이 먹고 있어요 우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지 너무 맛있다 미쳤다리 조젓다리 미쳤다리 미쳤다리 미쳤다 어떡했지 조젓다리 조젓다리 밍피디 여기 앉아요 밍피디는 오후 스케줄이 어떻게 돼요? 오후 스케줄? 네 그런 말이 있던데 밍피디랑 달달각 잡으면 조이스가 올라간다 밍피디가 좀 올라가는 편이다 우와 내가 너무 잘 끓였지 짭짤하니 간이 싹 같지? 그렇다 두껍다 요즘에 밥 해결했다 와 미쳤다 아 말 더 조금 비움이 섞여있는 것 같은데 너무 비움이 엄청 나 나 좀 덜어줘 아 미쳤다 아 미쳤다 앗 뜨거 앗 뜨거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여러분들이 속으시는 것 같은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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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이씨 이럴던데 아 저기요 다 불었잖아요 이러고 이러시잖아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너무 잘 먹었고 난 아까 전에 라면 먹방 아니고 콧물 먹방이었어 둘이 달달각 잡지마 아아 아아 아 정말 실수하시네 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 현서양 잡히고 민지랑 잡히고 응 뭐가 덜 기분 나빠요 다 나쁘지 그러니까 덜 기분 나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나마 몰라 우리 엄마한테 물어봐 헥? 우리 엄마한테 물어봐 우리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뭐가 더 기분 나쁘지 그 달달각 잡으면 여자친구가 뭘 안해요? 저요? 네 아 케찹이들 네 이거 막 나간다 대효 씨 네? 이거 막 나간다 대효 씨 뭘 막 나가요? 아 그렇게 말하면 기둥 씨가 어? 착하겠어요 여자친구에 있는 거 기둥 씨가 표정관리를 하시는데 신경 써야 되잖아요 뭐라는 거야 여러분 제가 한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으음 내가 나한테 먹는 거예요 내가 겁까지 풀었었는데 그래서 민주 씨는 좀 교통 정리 좀 했어요? 아 아 우리 친구 3명이였잖아요 근데 뭐가 3명이요 교통 정리 하셨어요? 아니 뭐 여러 명 있잖아요 뭐라고 연락 왔는데요? 너 유명해졌더라 이렇게 혹시? 저는 그렇게 가끔 와요 나는 왜 안 올까? 야 질려서 헤어졌네 그럼 하겠냐 저는 애들이 나랑 칠릴 떨고 헤어졌나봐 다 그럼 생각을 해봐 생각을 좀 생각을 하면 돼 생각을 하면 다 나와 그치? 너희들이 어떻게 나랑 사귀어 봤어? 거의 사귄거보다 심했진 않아요 결혼했다가 이혼을 몇 번 한 상태 내준거라 파김치 너무 맛있다 파김치 어디서 나왔어요? 일부러 하지마요 괜찮아? 안 사무시네 괜찮아? 진짜 뭐라 하지마 먹어 먹어 이거 뭐예요? 먹어 먹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아 민지씨 괜찮아요? 아 반지지 말라고요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해 아니 억지로 하는 건 안 좋아해 평소에 장난치다가 이렇게 깔고 차분하게 말하는 걸 좋아해요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가까이서 보니까 이뻐 마음 다 알아 야 남의 얼굴 만지지마 여기다 밥 싹 말까 이제? 두 개 데워가지고 응 여기서 가야겠다 너 배 안 부르니? 아 뭐가 배불러 아직 많이 남았는데 나는 너 배부르냐? 응 아 걔 쌉 찐따 같네 이거 봐 이제 면 조금 남겨줘야 되는 거 그치? 그거랑 밥이랑 같이 먹어야 돼 아니 나 근데 설 데가 없어 계속 여기 왔다 갔다 저기 왔다 갔다 그래 그래 이제 주인공이 다 지금 문제가 좀 있네 가만히 보니까 아 김피디는 만약에 이 세상의 남자가 저랑 기둥이 밖에 안 나오면 누구랑 만날 거야? 아 맨날 질리기도 아니야 그 질문? 아이씨 질리지도 않냐고 야 상처받는 거 지겹지도 않아? 야 왜 안 질리겠어? 맨날 내가 이겼으니까 안 질리겠지 언제 이겼어요? 저번에 졌었나요? 굉장히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또 그 민지의 그게 바뀌잖아요 항상 시기에 따라 자기 잘해주는 사람한테 아마 요즘 시기에는 둘 다 비숙인데 어? 비숙이세요? 저도 굉장히 비숙인데 요즘 요즘 랄 안 떠는데 이상하다 아 또 나는 랄을 떠는 걸 좋아해 저는 요즘 민지씨 기분 나쁘게 하는 게 되게 취미거든요 일부러 기분 나쁘게 네? 네 이렇게 뭐 대가리 한 대 뜬다거나 아 잘하라고 아 잘하라고 김민지씨 아 이게 왜 지금 당신은 지금 절면에 걸렸습니다 설명을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설명해주세요 아니 차 타고 저희 셋이 어디 갔다 왔는데 좀 오래 갔다 왔어요 근데 민지씨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피망하다고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동씨가 약간 소리를 그리고 또 잠 들 때쯤 소리 질러가서 자꾸 깨우는 거예요 들만하면 깨우고 들만하면 깨우고 한 열 번 반복했어 민지가 힘들어가지고 아 진짜 좀 잘게요 아 진짜 좀 잘게요 계속 그랬는데 조건이 있다고 대답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내가 체면을 체면술사인 척을 할테니 내가 체면에 걸린 척을 해라 대답을 안하는 즉시 내가 소리를 질러 해라 이렇게 갑자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갑자기 얘도 자고 싶으니까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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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죠 김민지씨 당신은 지금 체면에 걸렸습니다 왜 대답해야지 네 너무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제가 싫어해요 싫어요 그런 마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체면술사가 된 것처럼 해야 돼 네 당신은 현재 몇 살입니까? 잠시만요 용기해야 돼 하나같이 잠들어요 그러면 대답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적지가 대답을 하지 않으면 소리를 지를 겁니다 그러면 또 네 절대 못 자게 만들어요 끝까지 저는 그래도 제목 못 잤어요 대답을 하지 않으시면 소리를 지를 겁니다 악 소리 질때 한번 같이 질르는 거 알아? 이거 같이 질렀어? 같이 질렀어 머리도 몇 번 때렸는데요? 기억하나요? 언제 때렸어? 이마 몇 번 때렸잖아요 기동씨 아니었어요? 난 운전하느라 못 때렸어 때리면 나라고 생각하겠구나 저는 민지를 잘 안 때리거든요 기동씨는 많이 때리나요? 많이 보셨나봐요? 많이 때리죠 거의 후드려 맞죠? 거의 스파이 사랑의 회초리라고 하나 할까요? 오빠가 동생한테 주는 사랑의 회초리 같은 느낌이죠 제 말은 물 좀 떠주실래요? 네 작전 성공 와 와 짬철이 오졌다 제가 방금 김피디한테 물 좀 떠달라고 했는데 김피디가 다른 피디한테 물 떠오라고 하지마요 와 봤어요? 그런거 하지마요 와 제가 어떻게 김피디가 말도 안하고 커버를 주더라고요 아니야 내가 가려고 고민했어 내가 갈까 말까 말 안 하진 않았고 딱 잡고 내가 언제 와 이 회사의 더러운 구조 불쌍해 헐 울어 지금 울어 울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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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제가 좋아서 했대 와 오졌다 군대에서 내가 후임들한테 시켰던 멘트거든 누가 뭐라 그러면 니가 좋아서 했다그래라 시파새끼야 내가 막 시파새끼야 니가 좋아서 했다그래 누가 뭐라 그러면 이미 너무 꽉 잡고 있구나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다 맛있네 이거 간이 너무 잘 돼있지 국물이 이게 다 허브솔트 때문이잖아 살이 나 겁나 되겠다 탄탄조합 탄탄대로 밥 하나 더 때려먹을까요? 볶은이 탄탄 제가 봤을땐 그래야될거 같아 나 진짜 안먹을지 아 나 이런애들 제일 싫어 나 진짜 배불러 그만해 그만해 진짜 그만해 아 그만 먹으라고 진짜 마지막이야 진짜 그만 먹을거야 그만해야돼 밥 하나 대로 둬야돼 아냐아냐 진짜 너무 많아 아니 남아 남아 진짜 남아 뭐가 남아 없다고 다 먹었지 다 먹었네 나 한번도 안먹었어 뭘 하래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에에에 낫다 에에에에 이제 안먹어 진짜로 안먹어 그럴 땐 이러야돼 응 아 진짜 드루크치사해달먹는라면 라면 하나라도 되게 쫄조라던대 이렇게 응 그러면 열이 확 받지 어 열이 확 받지 라면은 한입 저거 먹는거 갖다가 이렇게 한입 먹는다고 뭐 줄어드냐 이게 이름부터 끓여놓고 되게 드루크치사하게 너무 못한다 근데 상취가 맛있네 상취를 잘 샀다 뭐하는 사람이야 난 진짜 그만 먹을 거야 배불러서 멘트는 못 하겠는데 안녕 뭘 안녕이야 나이스 우리 마무리 어떻게 하지? 이렇게 오늘 라면 10개 앤디는 작게 해야지 이렇게 라면 10개 박인치 햇반 저기 밥까지 말아서 먹어봤는데 틀은 왜 아아 여러분들도 잘 드셨나요? 여러분들 지금 빨리 라면 끓이러 가시고 라면은 역시 후추랑 허브스를 때려 박아야 맛있어요 조금만 넣어요 진짜 안녕 안녕 다음...